무슨 말 하셨습니다. 맥스입니다. 맥스 업그레이드를 이렇게 하려고 쫙 서스함도 있고요. 링크도 있고 드라이브 샤프도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우리에게 특별하게 또 LED를 하시려고 하는데 LED가 이렇게 범퍼를 교체하시면서 LED를 이제 소리가 앞에 뒤에 불 나오게끔 하는 이런 업그레이드 하려고 보냈어요. 차 2대 보내셨는데 일단은 빠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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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스 맥스 차 맞죠? 이거 업그레이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색깔은 여러가지인데 오히려 오렌지 색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흰색깔도 있네요. 흰색깔도 있네요. 흰색깔은 조금 아닌 것 같은데요. 그쵸? 근데 롱 사이즈이기 때문에 좀 길어질 거예요. 자 어디 봅시다. 길어지나요? 오 많이 길어지네요. 얘는 와이드는 안 해도 되겠네. 얘는 와이드라면 베어링이 좀 나갈까봐 얘들은 롱 버전으로 아이소스함을 늪히는 이런 방식으로 써버렸네요. 좋습니다. 사진 찍고 바로 작업실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유튜브에서 만약에 작업할 내용들은 유튜브 한 번 방송 봐주시고요. 자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. 짜잔. 짜잔. 맥스입니다. 맥스. 맥스. 사진. 짜잔. 맥스. 자. 감사합니다.